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탈리아 비주 57판 로이자 라니엘입니다 출생 1973년 12월 16일 만으로 올해 만으로 48 그리고 출생지는 이탈리아 나폴리 그리고 키는 173 그리고 직업은 배우이자 tv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라고 하네요 그리고 출연했던 영화는 영화 및 방송 같은 경우 신의 손하고 라인다 기니티 리오다 뭐 저쪽에 읽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에로스 그리고 익스케이프 프론 마피아 있고 뭐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후보 선정에 나스트로 디아르 젠토 폴 베스트 액트레스라고 나와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그 업로드 제가 찾는대로 또 업로드할게요 수고하십시오